자 남자키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봉룡꽃을 바라보면 내 가슴에 소리난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라 긴 긴 세월 기다리는 말 두견 세연은 아느냐 새들아 울지 마라 철축꽃도 피지 마라 내가 꽃이다 바로 내가 꽃이다 이 말레님께 전해다오 자 2절 여러분 키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은 아느냐 자 2절은 아느냐 아느냐 아 어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